우와 이거 뭐야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헌터팡이에요 오늘은 이 뜰채로 이 대형 뜰채로 바닷가 부득가 쪽을 배 선착장 쪽을 떠서 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개가 안나오면 뭐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레츠고 미끼가 필요하겠죠 미끼로 보통 삼겹살 같은거 하는데 떡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떡 과연 이 떡으로 고개를 잡을 수 있을지 그때 여기서 개를 잡았거든요 동해바다라 역시 역시 물이 너무 깔끔하죠 조개 우와 뭐야 이렇게 어망 안에 떡 하나만 넣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이거는 무슨 트랩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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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새우 잡았다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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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새우 새우 대박 오 뭐야 뭐야 갑자기 잡았어요 뭐야 뭐야 너 어디서 나타났어 뭐야 뜰채 떴더니 뭐야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뭐해 그래도 수확물은 있네 그죠 자 이런식으로 한번 계속 퍼 볼게요 오케이 알았어 일단 넣고 쑤시자 쑤셔 들어 뭐 없어도 돼 없어 없어 근데 일단 넣고 쑤셔 넣어 쟤도 진짜 재수없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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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와 이게 또 잡았어 뭐야 니네 왜 다 거기 있니 어 참 야 진짜 와 기분이 좋네 참 특이하다 니네 놀래미 여기 뭐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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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도장 우와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 원래 잡고 싶은데 꽃게인데 꽃게가 안 잡혀요 오케이 이쪽으로 거처를 한번 옮겨 볼게요 또 뭐지 어 이거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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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와 진짜 특이한 거 잡았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그 바다 민달팽이인데 바다달팽이인데 봐봐요 군소라고 하는 거예요 군소 봐봐요 움직이는 거 보여요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죠 이게 군소라는 건데 와eremos 진짜 클데 진짜 주먹만해 주먹만해 우와 얘 마저게아 얘네 잘가 군소야 여러분 이제 지금 없나봐요 끝인가봐요 됐어 이 꽃게 다리가 방금 잘린 거라면 이 꽃게 다리가 방금 잘린 거라면 정말 너무 흥분되는 녀석이 지금 안에 살코기가 아아아아아아아아 뻑 뻑 뻑 뻑 히